이거 물갈 기세래요 아 여기 좀 써있네 세 가지 물갈 기세 공격 이거 전부 나와 여기 앞에 두고 있나봐 여기는 안심하고 바보 관람하세요 공룡 발자국 이게 깨질까봐서 못 가겠어요 아시바바입니다 공룡 발자국 공룡 발자국 어 여기 살짝 도전 이쪽 살짝 도전 저 안쪽에 뼈 안쪽에 뼈를 좀 보자 공룡 발자국 이만큼 다 썼겠고 저 밑에 두고 있나봐 저 밑에 두고 있나봐 저 밑에 두고 있나봐 요런치